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가 대체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오늘 출범합니다.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필두로 한 의협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임 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임 회장은 임기 첫날인 오늘 근로자의 날과 겹친 탓에 내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행보에 들어갑니다.